안녕 하이 하이 안녕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네, 잠깐만 날씨, 날씨! 날씨 너무 좋아! 날씨 너무 좋죠 나 맨날 이 각도 온 거 같아 비예발때 요새 저간 날! 오늘 사인하는 날이잖아요 아 짜 아 맞다 쌓이네 밥 먹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? 사인회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구나 파이팅 일본 콘서트 안녕하세요 오사카에 왔구나 와 레슨 끝나고 준비하고 학원 갈 준비한다고? 밥 먹고 학원 갈 준비 너 바람 숲 바람 숲 뭔데 바람 부는 숲이겠지 뭐 카메라 있어? 응 카메라 아 근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 왜냐면 그건 좀 액세서리를 좀 사야돼서 그걸 사서 이제 몸에 약간 달고 다닐 거야 신기하겠지? 나 그거 너무 찍어보고 싶어 그렇게 아마 내가 그렇게 달고 다니면 음 정말 민망해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날 보면서 응 잘했어 아니야 내가 제일 민망해 에쁘나? 그렇게 해다니 음 몰라 그냥 해봐야지 다 왔다 사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요새 좀 점점 예뻐지지 않아요? 알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세이 피암오 피암오 마구마구 이쁘대 그럼 그럼 우리 다 왔네 내려야 돼요 전성기는 아니지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 끝까지 나가요? 끝까지? 내 암호라고? 비 암호 아니야? 비 내립시다 올 때 올 때 메로나래 으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디 들어가는거야? 농구 농구 바로 들어가실까요? 음 잠깐만요 지금 네 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뭐 끝나고 오든지 할게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아 85 50 50 감사합니다.